내 이름은 우리별 1호. 나는 인공위성이다. 인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지구로 왔어. 소원이야! 병찬아, 나 할 말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?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. 인간 세상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. 살려주세요! 사람이에요! 소각자는 마음을 잃은 자들을 놓고 있지. 그때 나를 구해준 근데 휴지였어? 휴지 아니래도! 자네가 다시 사람이 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것세. 왜 귀찮아하지? 내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가?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. 넌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어? 넌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어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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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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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